승리 한번 볼 수 있어요? 같이. 승리 한번 같이. 야 이제 뭐 빅뱅에 혼자 남으니까 뭐 별거다. 야! 하자 하자! 하자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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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골부대 보고 있나? 이기자부대 보고 있나? 이기자부대 보고 있나? 아니 왜! 왜요? 진짜 괜찮아요? 예예. 아니 지영씨도 그렇고 나중에 다 제대해서 나와요. 예예예. 예예예. 자 뭐 에라 모르겠다. 에이 하는거지 뭐. 잠깐만 형님. 이게. 야 재석이 형. 승리 씨. 아니 자기 뽐내라고 하는 거잖아. 자기 뽐내라고 하는 거잖아. 자기 뽐내라고 하는 거잖아. 이게 조화가 아니고. 튀일라는 춤이네. 아 혼재만 더 끌려고. 아니 이게. 이거 둘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. 너무 튀일라고 그러잖아요. 저기 죄송한데 제가. 그래서 우리 아이콘 친구들한테 안무 치고 싶어가지고. 아 그래요? 제가 스타일리스트한테 야 뭐 없냐고. 그러니까 이거 주더라고요. 아 그래요. 이거 오늘 같은 날 벼락 치면 조심해요. 이거 하루부터 나가니까. 예. 오늘 같은 날. 이거 스냉들 조심해야 돼요. 승리가 진짜 속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. 이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원래 진짜 춤으로 들어왔거든요. 아 그러니까 춤을 잘 추잖아요. 근데 빅뱅 안무가 어떻게 됐죠?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. 사실은. 진짜 춤 잘 추거든요. 그리고 많은 지금 뭐 뭐 BTS 온몸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 뭐 아이콘도 있고 안무 보면 막 진짜. 각기가.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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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저희도 다 했습니다. 저희도 정말 유명한 댄서들이랑 막 뭐 연습도 하고 있는데. 결국에 빅뱅의 모든 춤들을 앤서스. 아니 이거 왜 배운 건데. 이거 왜 배웠어. 이거 왜 배웠어. 그러니까 내 성이 안 찬다. 그러면 빅뱅의 대표적인 곡 하나를. 그 원래 안무 외에 내가 안무를 좀 추가적으로 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. 괜찮죠. 어떤 거 좋을까요. 거짓말. 뱅뱅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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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살이 쫓나. 괜히 계속 이러고. 살이 쫓나. 괜히 계속 이러고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이 동말로 얘기하세요. 여기서 계속. 살이 쫓냐. 여기 스티커 마이크 계속.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쪘어요. 예예예. 쪘어요. 예예예. 알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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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두기 하네요. 춤추기. 알겠습니다. 야 또 쿨해졌어. 야 이거 진짜 보고싶다 야. 저 마침같처럼. 뱅뱅뱅. 뱅뱅뱅뱅. 우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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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가 낫지 않아요? 하하하하. 야 인사해. 하하하하. 원래가 낫지 않아요? 하하하하. 야 인사해. 야. 야 이게 뭐야. 서태지 서태지 서태지. 백골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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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석준이 형보다 더 주정맹 스타일이네. 뭐야 이 자식아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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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